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과 변형 툴, 패스파인더를 활용한 오브젝트 제작입니다. 먼저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 너구리 얼굴의 절반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하고 너구리의 왼쪽 얼굴 형태를 펜툴로 그림과 같이 그려놓습니다. 이때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이 정렬되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verage에서 Vertical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면 수직의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귀의 형태를 계속해서 그려넣습니다. 자, 눈부 부분을 그려둘 텐트에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터를 클릭한 후에 width는 18, height는 9를 입력해서 town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town의 오른쪽 고정점을 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변형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구요.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정렬되어 축소된 복사 오브젝트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칼라를 지정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otate 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35도를 지정해서 회전합니다. 그리고 러구리의 눈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작은 타운은 선택한 후에 아래로 약간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스트 툴을 사용해서 눈을 그리겠습니다. 흰색 타운을 그려놓고 크기가 작은 타운을 그 안에 겹치도록 그립니다. 그리고 연 색상을 K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여 축을 지정한 다음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Ctrl-Y를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중간에 충분히 겹쳤나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파인더의 Unite로 합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클릭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칩니다. 그리고 맨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합니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22, 14mm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타원을 그려 제시된 칼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Y30을 명칼라로 지정을 하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Non-Uniform에 클릭한 후에 Horizontal은 50, Vertical은 100을 해서 너비만 축소된 타원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칼라를 지정해서 넣습니다. 윗부분에 오브젝트가 완료됐습니다. 눈 모양이 지금 뒤로 너무 배치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타원을 그려 코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중앙에 타원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입을 만들기 위해서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Alt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면 없음 선은 K100 두께는 Weight 1pt를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정합니다. 필요한 패스만 잘라주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분을 클릭해줄 시저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겨줄 패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양쪽 선분위를 각각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 불필요한 패스를 선택한 후에 Delete를 눌러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이마 사이에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펜툴로 사용해서 V자 형태로 열림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지정하고요. 면 없음 테두리는 M10 M10 Y70 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2pt를 적용하고 끝모양과 모퉁이의 바깥쪽을 둥그렇게 지정하는 라운드 갭과 라운드 조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하고 Direct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중간에 점을 선택한 후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해서 패스를 수정해줍니다. 자 이제 몸통과 꼬리 모양을 만들텐데요. 엘리스틸로 지름이 9mm 인 정원을 그립니다. 색상을 유니 색상을 지정해 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 미리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손 모양 끝에 점선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펜틀로 팔 모양을 그립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고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합쳐줄 오브젝트 있기때문에 바깥쪽 윤곽선을 신경써서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립니다. 다친 패스를 그린 후에 두개의 오브젝트를 한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칼라를 지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복사한 오브젝트를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 제시된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사가 안됐다 라고 하면 ellipse 툴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클릭하면 바로 전에 그렸던 오브젝트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이렇게 오픈 패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K-back을 지정한 상태에서 대시드라인의 스트로크 패널에서 체크를 하고요. 대시 EPT를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손모양 끝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ellipse 툴로 alt을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 클릭한 후에 width는 30 height 29mm 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다이렉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위쪽에 고정점만을 선택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서 상단으로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스케일 3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ellipse 툴로 15 19 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서 넣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일 툴로 Alt 를 누르면서 타원의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고 75%를 입력해서 축소 복사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두 개의 타원을 선택을 하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35도를 입력해서 회전합니다. 그리고 축소된 타원 형태를 선택한 후에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대칭해서 복사하기 위해 대칭 복사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를 이용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Alt Shift 를 눌러 드래그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멘디를 뒤로 갈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일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턱 받침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엘립스토를 사용해서 두 개의 크기가 다른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서로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언라인에서 중앙에 정렬을 맞춰주고요. 제시된 색상을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 마이너스 1.3mm를 지정해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면 없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1pt 대시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3을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할텐데요. 이미 앞에 배치가 완료된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모양을 만들텐데요. 엘립스 툴로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27에 12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타원과 겹치도록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은 꼬리 부분의 색상을 분할한 패스를 위한 원인입니다. 겹친 부분을 설정해야 되므로 면은 없음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디바이드 과정에서 볼 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기 위해서 패스를 열린 패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면 면이 분할 되겠죠.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색상을 바꿀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 지정된 칼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꼬리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더블클릭해서 40도를 지정하고 꼬리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너구리 모양의 인형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장난감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엘립스 툴로 지름이 10mm인 정어를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오리젠탈은 90 버티칼은 30을 입력해서 타원 형태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타 툴을 선택하고 흰색을 면으로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별을 그립니다. 내부에 그려주고요. 중앙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별을 옆에다 그립니다. 이때 들어갈 때 쉬프트를 눌러서 반듯하게 세워진 상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도 별을 그릴 텐데요. 물론 좌우대칭을 원하시면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작은 별의 형태를 위쪽에도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하단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택한 후에 중앙을 맞춰주고요. 패스에 Outline Stick으로 면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Unite 로 합치고 테두리 색상은 k-back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맨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모양을 같이 선택한 후에 Ctrl Z를 눌러서 소그룹으로 설정을 한 후에 Rotate 툴을 더블클릭한 후 25도를 지정하고 레이아웃에 맞게 그림처럼 배치한 후에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려온 후에 안내서는 가리고 전체보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